다 같이 집과 서울 입성을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한 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1년 만에 울지마 내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? 집이 좀 기울여지지 않았습니까? 그쪽 빌라 물 잘 나옵니까? 잘 나와요 이 사고는 현재 빌라 한동이 핵싱골 안으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한 500m 정도는 떨어진 거 같아 과장님 살려주세요! 저 죽음을 권장하고 흔들 당신은 살리자야 모르기로, 좀만 기다려 내가 간다 왜? 왜? 야! 야! 세기야 추가 공개 무료와 함께 폭풍과 예보도 있어서 생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자세히세요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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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우리 왜 아니지? 엄마 아니야? 남자인데요 8... 8... 8...